무한TV 고동국의 수학특강 구독 좋아요 신사고 교과서 고등수학상 1단원 다항식의 대단원 마무리 FAQ 첫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2번 문제인데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 밑에 나와있는 식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나와있는 식을 보면 x 플러스 x분의 1이 있고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분의 1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로 1번과 가로 2번 사이의 연관관계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은 앞에 있는 1번식으로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에 x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1이죠 1은 곱하나 많아 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로 1번이 됐건 가로 2번이 됐건 둘 다 다 누구를 구하기만 하면 되느냐 바로 x 플러스 x분의 1 가로 1번만 구하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져 있는 식을 보면서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양변을 x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x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자 누가 됩니까? 이쪽은 이제 x가 되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x분의 1은 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4가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넘어가게 되면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은 4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가로 2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4의 3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4가 되는 것이니까 64에서 3, 4, 12를 빼는 것이니 정답은 5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이제 4번입니다 4번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나눴을 때의 나머지 나누는 것과 나머지 사이의 어떤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항식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있습니다 일단 써볼게요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있고요 자 얘를 얘를 다항식 우리가 px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겠죠 그렇죠? 몫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몫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얼마가 나왔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머지가 몇 차가 나왔어요? 2차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나누는 우리 px는 3차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3차 이상이 그렇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 이 부분을 이제 넘깁니다 넘길게요 넘어가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를 넘어갈게요 자 넘기게 되면은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3x는 결국에는 이제 px 곱하기 몫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에 뭐 x제곱 x제곱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결국에는 x의 4제곱 플러스 3x인데 얘를 우리가 x로 묶게 되면은 x의 3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우리가 봤을 때에 px는 3차 이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자 위에 우리가 이제 가로 쳐있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px, qx의 모든 개수는 정수이면서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px는 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x 3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것이고요 자 몫은 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x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x가 3차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px가 3차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 2와 같이 x 3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요 선생님 x의 4제곱 플러스 3x는 안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px의 모든 개수는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요 뭐 이제 어떠한 상수들을 곱해가지고서요 식을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px는 x의 3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때 나와 있는 우리가 px를 px 그러니까 결국에는 x의 3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것이죠 자 얘를 이번에는 이제 누구로 나눈다라는 얘기입니까? qx로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식을 qx로 나눴을 때의 몫이 있겠죠 또요 몫이 있고 그리고 나오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와 있는 나머지가 몇 차입니까? 1차예요 그러면 qx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2차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이제 위에 똑같이 우리가 풉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x의 3제곱 자 3, 3은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플러스 2x가 되는 것이고 는 자 qx에다가 무언가를 곱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도 마찬가지로 x를 우리가 묶게 되면은 그쵸? x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요 자 는 qx의 몫이 되는 것인데 자 이때에 몫은 1인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요 qx는 2차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qx는 x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요 또 몫은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x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자 우리가 px는 얼마가 되는 것이고요 x의 3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것이고 자 qx는 x의 제곱 플러스 2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이 형태도 이제 우리가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항인데요 x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전체의 3제곱은 a0 플러스 a1의 x 더하기 점점점 a5의 x의 5제곱 더하기 a6의 x의 6제곱에 대해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자 누구 거라고 했냐면요 a0 a2 a4 a6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식을 한번 전부 다 써볼게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식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3제곱은 자 a0가 있고요 플러스 a1의 x 플러스 a2의 x의 제곱 플러스 a3의 x의 3제곱 플러스 a4의 x의 4제곱 플러스 a5의 x의 5제곱 플러스 a6의 x의 6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누구 물어보고 있습니까 a0 a2 a4 a6의 합을 구하는 거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짝수차항의 갯수의 합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내용들 나오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x에다가 전부 다 1을 대입합니다 자 x에다 전부 다 1 대입하게 되면요 자 1 더하기 1 빼기 3 그렇죠? a 전체에 3제곱이 되는 것이니까는 자 얼마가 됩니까? 그럼 2에서 3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의 3제곱이면 마이너스 1 되는 것이네요 는 자 1은 뭐 그쵸 곱하나 만화가 되는 것이니까요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를 대입하느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요 여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3의 전체의 3제곱이니까는요 자 1 마이너스 1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의 3제곱이니까 3 3 9 27 마이너스 27이 되는 것이죠 는 자 일단 a0 나오고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a1입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a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3이 되고요 플러스 a4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요 마이너스가 남아있는 거죠 a5 플러스 a6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있는 두 식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 두 식을 더해주시면 더해주시면 자 플러스 a1의 마이너스 a1이니까 사라집니다 그렇죠? a3 a3 사라지고요 a5 a5 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8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에 a0가 몇 개가 나옵니까? 두 개가 나오고요 a2도 두 개 a4도 두 개 a6도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0, a2, a4, a6의 값은 자 2로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4가 정답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가지고서요 일단은 좀 거기 나와있는 다항식에 관계된 식을 하나 선생님이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누가 나왔냐면요 x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조립제법을 만약에 이용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개수의 총합이 0입니다 그러니까 1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하면 0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x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조립제법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 이러한 식을 하나 알고 계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조립제법을 하시면은 x 마이너스 1에 자 여기는 x의 19제곱 x의 18제곱 x의 17제곱 점점점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 2와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반화 시키면요 이렇게 됩니다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자 x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할 수 있고요 자 x의 n 마이너스 1제곱 x의 n 마이너스 2제곱 자 점점점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이러한 내용들 음 이것도 이제 그쵸 이렇게 상식처럼 좀 알아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이 있어요 x의 20제곱 마이너스 1을 1을 x 마이너스 1에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몫이 있겠죠 몫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게 몇 차입니까? 2차예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그렇죠 1차 이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차 이하가요 자 이와 같은 식에서 우리가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냐면은 1을 대입합니다 좌변에 1 대입하면 0이 되는 것이죠 자 우변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1에서 자 1을 빼니까 0으로 사라지고요 자 여기다 1 대입하시면은 아 A 더하기 B는 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B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누구로 인수분해가 되냐면요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죠 아 A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위에서 우리가 썼듯이 x의 20제곱 마이너스 1은 누구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x 마이너스 1에 x의 19제곱 x의 18 자 x의 17 점 점 점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qx가 있고요 자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쵸 이쪽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그쵸 여기에다가 이제 x에다가 얼마 대입합니까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1 대입하는 겁니다 1 전부 다 1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1이 x의 1제곱부터 19까지 있으니까 19개에다가 또 1이 있으니까 20이 되는 것이죠 는 자 여기다 1 대입하시면은 0으로 사라지고요 A만 남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A가 20이 되고요 자 B값은 마이너스 20이 되는 것이니 자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나머지가 되겠죠 아 나머지 자 Rx는 ax 플러스 b인데 자 A가 20x고요 자 B가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누구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R에다가 10을 대입하시면 자 200에서 20을 빼는 것이니까 정답은 자 180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고요 자 이 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올린 영상 중에요 조립제법에 관계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립제법 조립제법 이 조립제법을 몇 차식 그렇죠 2차식으로도 우리가 조립제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는요 자 거기에서 이 문제를 조립제법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무한TV 고동국의 수학특강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십시오